젊은이의 유일한 친구 시냇물과 보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서로 이야기했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대인관계가 서툴렀던 사람이지 압니다. 그리고 이 곡을 쭉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사랑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 처음으로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실패를 하고 그 사랑의 실패의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젊은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젊은이가 드디어 고향을 떠나서 방랑을 시작합니다. 돈을 벌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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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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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우케눅, 설마 우케눅 그 물가마칸에는 자기 말고도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너무너무 예쁜데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딱 보니까 다들 일들 너무 잘해요. 나는 힘도 없고 별로 이해도 못해요. 속상하지. 아가씨의 눈에 못 띌까 봐서. 아가씨의 눈에 못 띌까 봐서. 그 아가씨의 눈에 못 띌까 봐서. 내가 하자의 눈에 못 띌까 봐서. 내가 하자의 눈에 못 띌까 봐서. 나는 힘도 그 아가씨의 눈에 못 띌까 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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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도 얘기할 수 없는 젊은이는 그녀가 나를 사랑할까 안할까 모르겠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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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녀와 떨어져서 그녀만 그리워하면서 그녀를 쳐다보기만 하는데 그녀한테 다가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는 큰 원분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시냇물. 그리고 그 시냇가에는 수없이 많은 예쁜 꽃들이 피어있고 그 시냇가에는 피어있는 그 꽃들을 그녀의 창가에 옮겨 심고 그 꽃들에게 그녀를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뭐 꽃들을 그녀의 창가에 옮겨 심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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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ist es, was ich meine. Und flieg sie viel Laden auf, dann schaut mit Liebes Blick gena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그녀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와 이 밀러는 같이 이 언덕에서 밤하늘과 그리고 밑에 흐르던 물과 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녀는 이 남자를 좋아했을까요? 밀러를? 이 밀러리는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밀러리는 애인이 누구냐면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냥꾼은 그 동네에 살면서 얼른 가서 사냥해서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몇 달이고 몇 날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집에 안 들어오죠. 어째다 한 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그 사냥꾼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냥꾼이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사냥을 나가서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 아가씨는 심심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방학관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고 다 자기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심하니까 이 밀러하고 이제 약간의 데이트, 데이트라기 보다도 그냥 만나는 거예요. 소위 약간 썸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거를 몰라요. 그ints이 리오가 마이י yah. 이 아가씨는 인생의 대신에 아니하네요. 우리는 너희의 우선을 이끌고 우리의 우선을 이케의 우선을 이끌고 우리의 우선을 이끌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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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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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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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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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물은 어떻게든 젊은이가 죽지 않게 말려버리고 온갖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장미가 피어나게 되고 그러면 다 좋아질거에요. 근데 이 젊은이는 이미 마음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끝으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물의 흐름이 기억나십니까? 아주 밝고 졸졸졸졸 흐르는 신의 물. 샘에서 솟아나서 산을 타고 이렇게 흘러나는 신의 물이 방앗간을 거쳐서 이제 이곳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넓고 깊은 거의 강으로 변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강 속으로 바로 강 속이 젊은이의 무덤이 됩니다. 세 번의 종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이 종소리는 그 젊은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소리입니다. 마지막 곡은 젊은이는 이미 물속에 있게 되고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 신의 물이 젊은이를 위해서 애도하는 자장가를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이렇게 들어보시게 되면 종이 땡땡땡 하고 울리는 그리고 그 종소리를 따라서 젊은이의 영혼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신의 물의 가장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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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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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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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Blick nicht herein, blaue Blüemelein Blick nicht herein, blaue Blüemelein ным Je mach meine Schläper Die träume so schwir Je mach meinem Schläper Die träume so schwi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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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